오직 저와 여러분들이 채워가는 시간이죠. 웬디 데이! 원 몰 완궁!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의 질문들 받아 봤는데요. 쭉 소개해보고 답변해보도록 할게요. 홍석기님, 완디 오늘 처음으로 온 유비입니다. 완디는 민초인가요? 반민초인가요? 라고 보내주셨으며 저는요, 일단 오늘 처음 오셔서 감사드리고 반갑습니다. 저는요, 반민초입니다. 네, 그렇다고 해서 우리 민초분들을 막 이해 못 가고 이런 것보다는 리스펙합니다. 예예예, 그리고 그냥 민초를 좋아하시면 민초를 좋아하는 분을 리스펙하고 그런 정도? 제가 며칠 지난주인가? 아, 민초가 내가 옛날에 먹었던 맛일까 해서 다시 한번 도전을 했는데 역시나 난 반민초구나 라고 느꼈습니다. 나규나님, 완디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해서 들으면 좀 이상해하잖아요. 완디도 그런가요? 네! 저는 저희가 녹음을 하고 제 노래를 들어도 느낌이 이상하고요. 라디오를 하고 라디오 중간에 광고가 제 목소리가 나온다거나 제가 또 챙겨드리면 갑자기 뭔가 막 흐우!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. 매번 들어도 낯선 것 같아요. 네, 6799님. 초등학생 딸과 같이 듣고 있는데 딸이 완디는 받아쓰기 시험 잘 봤는지 물어보래요? 라고 보내셨습니다. 솔직하게 답변을 해드려야 되는 거겠죠? 예예, 저는 받아쓰기를 나쁘게 하지 않았습니다. 괜찮았었는데 받침이 좀 많고 약간 어려운 것들 빼고는 잘 맞았던 것 같아요. 희한하게 한국보다는 영어 받아쓰기를 좀 더 잘했던 것 같아요. 한국어는 받침 이런 게 좀 어려워서 영어는 어느 정도 들리는 대로 쓰면 그래도 맞는데 어려운 단어를 들어도 한국어는 정말 이거라고? 늦게 읽는 것처럼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. 근데 따님도 계속 받아쓰기 하시다 보면 배워가고 금방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. 한도현님, 완디는 하품 안 하나요? 저녁에 있는 스케줄이면 때때로 피곤하기도 할 것 같은데 하품하는 걸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. 라고 보내주셨습니다. 저도 사람인데 하품을 하죠. 하품을 안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? 저는 정말 정말 피곤할 때 하품을 할 때도 있는데 티가 안 납니다. 약간 제가 보는 라디오 보실 때 약간 콧구멍이 조금 커진다. 표정은 바뀌지 않아요. 입을 벌리지 않습니다. 안 벌리고 콧구멍이 조금 커진다. 하면은 이제 하품을 하는구나.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진짜 약간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이렇게 원래 그거 아세요? 옛날에 노래를 배울 때 하품을 연습을 해서 두성을 연습하라고 하셨어요. 하품하는 것처럼 해서 하품하는 그 공간을 생각해서 이렇게 해서 그걸 많이 연습하다 보니까 하품하는 게 티가 안 나는 것 같습니다. TMI 이수진님 평생 고기 끊기 대 평생 밥 끊기 아 저는 뭘 할 수 있냐고요? 저는 평생 밥 끊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고기를 평생 먹으면 될 것 같아요. 하품하시는 거 잡아내신 분들에게는 선물 보내드린다고 합니다. 근데 이렇다고 해서 제가 그것도 있어요. 코가 근지러워가지고서 콧구멍이 커지는 걸 수 있는데 그거 가지고 하품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. 보는 라디오 집중해 주시면 선물 보내드릴게요.